하이 쨈이예요 오늘은 편의점 음식 조합 먹방 까르보 불닭볶음면 라면 푸시기 햇반이랑 같이 스프 뜨거운 물 치즈 전자레인지에 짜잔 짜잔 우와 냄새 너무 좋은데 꾸덕꾸덕한 불닭리조 꾸덕꾸덕한 불닭리조 꾸덕하고 맛있는데 매워매워 진짬뽕 진짬뽕 액체 스프 오뎅 한그릇이랑 같이 진짬뽕 액체 스프 전자레인지에 짠 진짬뽕 액상스프 오뎅 완전 맛있는데 매콤한 오뎅짬뽕 국물 맛이 끝내주는데 오감자 고소하고 진한 감자그릇탕 맛 치즈 체다 치즈 스트링 치즈같이 전자레인지 짜잔 우와 치즈냄새 고소한 치즈 그라탕 고소한 치즈 그라탕 쫄깃쫄깃한 치즈에 바삭한 과자까지 완전 잘 어울려 튀김 무동 치즈 수프 뜨거운 물 산분카레랑 같이 전자레인지에 짜잔 우와 오, 카레라면? 우와 완전 맛있는 카레라면 우와 국물도 맛있고 완전 잘 어울리는데 블루 레몬에이드 밀키스 얼음이랑 같이 밀키스 블루 에이드 시원하고 상큼한 레몬맛 음료수 꿀조합 완전 맛있어 안녀어엉